빛바람 핵심도시 무거와 발전을 전하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반감이 있으셔서 우리 김학남 선생님께서 나와주십니다. 혁신도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축복 한 해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혁신도시 단축형 방안에 대한 재화, 자유로운 도움을 빛바람 핵심도시 공공위관당 현재를 시작하겠습니다. 유발을 나오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소련을 설명을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예언을 하겠습니다. 그동안 우리 전체 협의할 인력을 모았지만 그 사이 끊임없이 못 되시고 앞으로 미리로 발전 가능성으로 어느 곳보다 높다는 상황입니다. 우리 위에 오면 모래옆이 나옵니다. 그래서 사람을 지키는 곳이 정상화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공식적으로 안건 처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대신 우리 멤버의 팀이 계신 김학만 우리 사장님이 반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도 거의